2021년도 마지막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격의 인물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호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소년 시절을 거치시고 그리고 청년이 될 때까지 서른 살 때까지의 그 삶을 지나서 그리고 3년 동안에 기간 동안에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특히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말씀도 전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는데 그 사역들을 크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의 역할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주 전에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헬라오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헬라오인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메시아. 메시아 히브리어를 헬라오로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고 이 메시아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뜻이고 메시아가 헬라오로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 시대에 새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누구였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새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새 부류가 있었는데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화해의 제사를 올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역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의 역할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새 역할을 다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새 역할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누구인가?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바로 모세입니다. 최초의 선지자는 모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죠. 그래서 성경에도 최초의 선지자로 모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전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계부가 계속 이어지는 엘리사 때를 거쳐서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 또 어떤 시대에 많이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때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회기를 촉구할 때 그때 바로 또 선지자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는 개인적인 죄만을 지적하지 않고요. 이 나라의 또는 종교 지도자들 또 권력자들의 그런 죄악까지도 다 포함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고 회기를 촉구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 선지자적인 성격으로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구약의 성취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대화했던 최고의 선지자였는데요. 이 모세도 자신보다 더 큰 선지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19절 말씀해 보면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킬 것인데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내가 더 큰 선지자를 세우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바로 그 기대가 메시아 기대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라고 말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이분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더 큰 선지자가 이 예수님이 아니신가? 라고 그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더 큰 선지자가 아니냐? 라고 그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하냐면 영호와께서 말씀하시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그리고 많은 선포의 내용들을 보면요. 먼저 예수님은 죄와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죄를 일깨워주셨다. 숨은 그림 찾기도 하니까 중간에 썩 들어갔네요. 죄를 가르쳐주셨다.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들의 율법주의가 죄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에 갇혀있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은 죄의 필연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몸무이가 회계를 촉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이러면 안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백성에게 특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세요. 일반 사람들은 별로 그런 마음의 가책도 없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좀 마음의 가책 또는 죄책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이유는 너 부담감을 갖고 이렇게 주눅들어서 아니면 기죽어서 살라가 아니라 그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죄책감을 갖고 사는 데에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내 양심에 뭔가 거리낌이 올 때는 그때는 그냥 요번에 한번 넘어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회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회계하고 다시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 믿는 자의 성화된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점점 믿음이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자꾸 마음에 걸릴 때가 있어요. 평소에든 아무런 느낌도 없이 행하던 일이들인데 한 번 마음에 걸리고 다음엔 또 두 번 마음에 걸리고 세 번 마음에 걸리고 그럴 때는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계하고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이유는 회계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회계를 통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또한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도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중심으로 죄의 지적과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구원과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장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고자 하셨던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대상이 바로 나도 포함되어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죠. 자 그럼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선지자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전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나도 믿지도 못하는 말을 전한다면 선지자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먼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받는다는 게 뭡니까? 성경을 먼저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를 영접하고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목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도 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하시면 좋아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목회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더 깊이 연구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도 더 노력하면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가만히 있는다고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자 그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선지자는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전하죠? 내 안에 내용물이 좀 풍성해야지 좀 전하죠. 내 안에 말씀이 좀 분명해야지 전하죠.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신학 공부를 하라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크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냥 내 경험적인, 체험적인 것만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선지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개인과 사회의 죄를 지적하고 회계를 촉구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나 사회 문화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잘못된 것을 고칠 줄도 알아야 되고 불이한 것에 대해서 항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예요. 이념이나 사상 위에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착각하는 것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념이나 사상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요.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는 것은 사회 법이 정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정의와 공의를 깨달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사회를 보고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불이한 것에 대해서 항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선지자적인 종교입니다. 사회의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항구했던 유일한 교단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였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놓치고 정의와 불의를 외치면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의를 외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제사장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촉박한데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제사장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구약 제사장과의 공통점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중보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그대로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걸 히브리에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인도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물을 바쳤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직접 죄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다른 죄물을 갖고 갔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본인이 죄물이 되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물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했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한 죄물이기 때문에 한 번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죄물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어떠한 제물을 바쳐도 그 제물은 이미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용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완전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용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제물과 신약의 제물이신 예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속죄를 위해 오직 자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물을 바쳐도 오직 대대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와서 완전한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의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뭐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바치면 될까요? 우리가 재물을 바치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자신의 전체를 바치셨죠. 제사장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드릴 것 다 드렸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 된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형제 자매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또 믿는 자들의 제사장으로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지내다 보면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 사명 그런 은사가 제사장의 은사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주위에서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 또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선지자의 역할도 제사장의 역할도 똑같은 것 하나는 복음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 제사장의 공통된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대사명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기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입니다. 자 왕. 왕. 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왕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안 믿기셨나 봐요. 자 그러면 먼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스리는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왕으로서의 규약이 있어요. 왕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위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왕이 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위하고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왕이 돼서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펼쳐라가 아닙니다. 왕이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유익을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역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왕들이 너무 많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사는 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왕들은 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왕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런 왕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으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역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메시아가 와서 자신의 나라를 구원할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왕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이다라는 것을 동방 박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할은 뭐냐? 예수님은 죄와 악마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부여하는 왕이며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리시려고 오신 왕이 아니라 죄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백성에게 평화와 자유를 선물하셨을 뿐만 아니라 섬김을 통한 권위를 보여주셨다. 이 세상의 왕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섬김을 통해 세우시는 나라 이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또 그러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고 세상을 회복하심으로 만앙의 왕이 되셨고 세상의 주권자가 되셨고 또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영건과 종교로 관을 쓰셨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왕으로 군림하셨고 또 장차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만앙의 왕 만주의 주로서 나타나실 것이며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예수님은 또한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만앙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 바로 이 만앙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왕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권력을 누리고 힘을 누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섬김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도 우리도 또한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자 그것을 어떤 권세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우주만물을 다스려야 된다. 이야 여러분 굉장히 큰 직을 받으셨어요. 이 우주만물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스리라는 의미가 권력을 하고 쟁취하고 착복하고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리하라는 의미에요. 관리. 청지기로써 관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함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왕이 돼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막 다 쓸어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세상의 자연물을 다 파괴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선함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왕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아픔, 슬픔을 위로하고 정의와 평화를 세워야 한다. 또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역할을 이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어요. 뭡니까?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계를 촉구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로서 우리의 역할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본 직접 십자가의 재물이 되셔서 완전한 죄를 다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어쩌면 바로 내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물을 통해서 이 세상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중보자 되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또한 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우리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서의 삶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섬김을 통한 삶이 바로 이 땅의 왕으로서의 삶이고 이 땅의 많은 만물을 다스리는 다시 말하여 관리하고 하나님의 창조직선을 유지해가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왕으로서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담교회 아닙니까? 예담교회.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의 아름다운 직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 선지자의 모습이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이 왕의 모습이 나타내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마음 속에 결단하는 죄종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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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